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저는 개마마구요 이분은 개파파 이 아이는 길거리에서 구조한 블루일러 맥스 이 아이는 LA에서 입양한 진돗개 마일로 그리고 최근에 가족이 된 길냥이 까미입니다 저희는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구요 다경가족이 우당탕탕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맥스 마일로 까미 같이 키워주시겠어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과 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손을 앨범 잡고 아오 아파 인내심을 가자 인생이 그렇게 허락 허락하지는 않다 아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잘 먹어 알았어 아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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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쏴 쏴 쏴 쏴 쏴 아 쏴 쏴 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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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파 아이씨 아이씨 그냥 먹자 그냥 손잡지마로 아파 아우 야 입 좀 닦아 입 좀 닦아 가만있어봐 입 좀 닦아 아 입이 그게 뭐야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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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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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추루 먹방 끝 너 수염에 따묻었다고 지금 이 땀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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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지 너 놈아 응 그래 아이씨 됐어 아이씨 이쁘네 말 잘듣네 이제 아이씨 하루 뭐 줬어 깜이 그래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레이지 놀다와 어야 갔다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개마마입니다 오늘 뭐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비가 안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동네가 항상 비가 오지 않습니까 3월임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해 소식이 있어서 오늘 마침 개파파도 쉬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를 가볼까 합니다 간만에 햇빛 받으면 띠띠하게 맥스 표정 왜 그래 바닷가에서 아주 재밌게 놀다 올 겁니다 렛츠고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 위에 뿌리나 버린다니까 달리 단밤 냥갱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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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밤 냥냥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되지 단밤 냥갱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멥스 엄마 선글라스 왜 가져왔니 여러분 다시 해가 납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바닷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바다는 여름에도 되게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근데 당연히 지금은 더 춥겠죠 그래도 아까 안개가 너무 껴서 걱정했는데 지금 해가 반짝 났어요 오늘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일로 아우 마일로 엄마가 이거 긴 끈 가져왔다고 너 재밌게 놀라고 조금씩 풀어줄 거야 너 차가워 알았어 하 하하하하하 어우 또 놈 시켜 하하하하하 우와 너 물까지 들어가려고? 차가운데 마일로 안차가워 하하하 아이고 신났다 신났다 오오 신났다 오오 오 오acht 덕분에 덕분에 고마워 덕분에 도둑에서 아이잣 마이 으으으으으으으우 멀서워 앗! 차가이 쟤는 물을 안 무서워요 그치 오늘의 식당 세팅 완료입니다 여기 너무 바람이 불어서 차 안에서 이렇게 해놓고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저희가 캠퍼 밴은 없지만 이렇게 트럭으로 아주 좋은 뷰에서 밥을 먹을 거라고요 우선은 저희 애들 밥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놀러 오더라도 저는 유산균은 꼭 챙겨옵니다 지난번 라비벳에서 산 유산균 다른 비타민은 밥에다가 섞어 갖고 왔는데 유산균은 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즉석에서 줘요 솔솔 뿌려줍니다 애들은 밥을 먼저 주고 그래야 저희가 마음이 편해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맛있었어? 다 먹었네 와 진라면이 이렇게 매워? 오빠 나는 20만불짜리 밴 안 부럽다 물 안 부족할 것 같아 근데 오빠 여기서는 차박을 할 수는 없나? 아 물이 들어오려나? 밥 가져왔어 밥 가져왔어 밥 코이스 하나만 가져왔어 하나만 가져왔어 야 여러분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또 찬밥이 들어가줘야 마무리가 팍 돼 오빠야 우리가 국물을 남기면 안 된다 싹싹 닭을 구워야 돼 설거지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도 오늘 햇빛이 많이 쎄게 다음 주부터 비 온대 여러분 오늘 날씨 따봉입니다 너무 좋네 저 해를 많이 보고 가야지 해가 뭐라고 해 하나 쪘다고 이렇게 좋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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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마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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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로 마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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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면 큰일한다고 내가 보니까 무슨 쥐 같은 거 같아 어 어 하 어떡해 야 쟤 무서워 마일로 웬일이야 쟤 야 야 야 너 얼굴 좀 봐 아 마일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열받다 열받다 모였어. 모였어. 근데 이게 오빠 퍼스픽이니까 일로 쭉 가면 한국이 나오는 거야. 한국 가고 싶다. 아휴 그래. 그러고 있어라. 아휴 그래. 후이 아악 야야 뭐가 이렇게 바쁘냐 너는 가추가 기달려 이게 무슨 일이야 와이프의 마음을 읽었어? 아니구 으 으